중간에 멤버가 추가되거나 빠진 적이 있으실까요? 예쓰 우리 맞추는 게 우리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니까 왜 같이? 우리 다른 팀이에요 아 우리 팀도 있는 거였어? 아니 뭐 난 내가 그걸 맞춘다고 나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야!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나 힌트 준 거예요 지금 누나 누나라고 부릴게 이게 뭐예요? 의자가 무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낚시 의자인가요? 그러면 이제 안내를 벗어주세요 우왕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약국어 저희 K8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브? 보이그룹 분들 요즘 친구들 잘 몰라요 우리 요즘 친구들 아니야 저 빅뱅밖에 모르는데 걸그룹은 그래도 소녀시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녀시대 분들이 제 초등학교 때 그 나이그룹 우리 또래가 나랑 못 가는 거 같아 저는 BTS의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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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아잇! 이런 느낌이네 너 이런 느낌이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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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남자그룹인 거 같고요 인원이 7명?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 네 걸그룹이고 한 4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시작 어떻게 맞히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재대비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원래 난 다른 거 했다가 X 아 X 인원이 되신 분들이 다 한 번에 우리 시작! 같이 한 거죠? X 그건 또 아니야? 무슨 일이야 이건 또 다 같이 대기한 거 안다 약간 동시에 대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아 오오오 아 뭐라는 거 뭐가 맞다는 거야 지금 오오오오 잘 맞히시고 감이 좋다고 하셔서 조금 방어적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시작 일곱 명 이상이신가요? X X 평균 키가 좀 크신 편이신가요? 세모 세모 작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멤버 중에 외국인 멤버가 있나요? X X 그럼 지금 목소리 자체 4분 정도 되거든요 음 4인조 남자그룹 하세 마마 마마 무 아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 에 출연하신 적이 에 출연하신 적이 에 출연하신 적이 아 있으신가요? 오오오 오오 22년도 이후에 방영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일까요? 보이즈 플레잇 보이즈 플레잇 혹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그룹일까요? 예스 아 아 우리가? 아 예 XX 아 뭐야 빨리 맞춰버린 줄 알고 약간 기대했는데 데뷔한 지 5년 이상이에요? 예스 예스 오? 그럼 좀 된 건 내가 알만한데 그 정도면 예스 4인조에 5년 이상 된 남자 아이돌 그룹이 많지 않을 텐데 예스 진짜 어렵다 이거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런 거 안 나갔겠네요 뭐 오디션 프로 같은데 안 나가봤겠네요 네 나가는 것도 봤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본 사람이 있다 예스 어떻게 이게 가는 거 없지만 무슨 일이야 나 진짜 감이 안 나 오늘 진짜 이게 뭐 했다고 예스 예스 성공 성공 혹시 그 소속사의 선배 그룹이 있으신가요?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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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그룹? 예스 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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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as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간에 멤버가 추가되거나 빠진 적이 있으실까요? 예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스 재밌는 질문을 하셨네 오 너무 재밌다 근데 맞춤은 대박 맞춤은 내가 인정해 드림 뭘 니가 뭘 인정할 건데 뭐 인정해 주실 건가요? 니가 뭘 인정해 줄 건데 아닐 것 같지만 보여 드리면 되나요? 일단 네 저희 먼저 볼게요 어디 한번 봅시다 오 오 에이맥슨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하나 둘 셋 예스 4인조 남자 그룹 예스 5년 이상 됐고 다시 재대비를 했어 예스 당신은 끝났어요 진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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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예 그냥 모르겠는데요? 예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가다가 맞으면 맞춘다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맞춰볼게요 오 네 뒷모습으로 25 비슷해요 근데 아니에요 0일이죠 0일이죠 땡 99 오 99 정답 아 99 원래 어떤 거 하세요? 어떤 일 하시는 거 성인 성인 아니요 어떤 일 하세요? 심이가 뭐예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네 혹시 몇 년도 데뷔이신가요? 아 너무 근데 모르겠어요 좀 들쑥날쑥이라 맞아요 저희 팀 맞추는 거니까요 2019년도 19년입니다 19년 어디서 나갔던 친구분들이 몇 명이에요? 근데 그거는 또 애매해요 애매해요 뭐가 애매하다는 거야? 질문이 내가 이상해? 어 그러네 애매하긴 하다 프로듀스 워너원 나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애매한데 애매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맞추는 게 우리는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니까 왜 같이? 우리 다른 팀이에요 아 우리 팀도 있는 거였어? 아니 뭐 나는 내가 늘 맞춘다고 나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야!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그 음악 방송 외에 다른 프로그램 하신 적 있나요? 우리 완전 다작하는 스타일인데 단체로든 개인으로든 불러주는 거 다 하는 스타일 어떨 때는 갑자기 뭐가 됐다가 어떨 땐 뭐가 됐다가 선배 그룹이 계셨다고 했는데 걸그룹이셨나요? 걸그룹도 있고 보이그룹도 있어요 근데 정말 추억 추억 속에 모를 수도 있어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요? 진짜 헷갈리겠다 지금 저 그냥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지? 포기하지 마요? 포기하지 마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해요 힘을 주시네 누나라 불러도 되죠? 나 힌트 준 거예요 지금 누나 너라고 부를게 여기에서 봐야 될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게 맞고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네 뭐 드셨어요? 뉴이스트 뉴이스트 뉴이스트를 드셨다고? 이게 무슨 왕 사고 먹어봐 뉴이스트 아닌데 이런 느낌이 아닌데 좀 맞춰야 되니까 저도 이제 네 저희도 진짜 상신상의 거 해주세요 제일 유명한 거에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트가 좀 불러줄 수 있는 안 되죠 상신상의 거 어떠 Hubs trades 음만? 음만 음만 진짜 애매한 거 하자 시청자회 2 파나 이거 다 알려드렸는데 우와 근데 잘못 온다 가수예요 가수 아무래도 노래를 부르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다 지금 원어스를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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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이제 그냥 누구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쉽지 않네 진짜 저 이런 촬영 처음 해봐요 오디션 출신이라고 하셨던 분 혹시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속상한 멤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 나왔는데 등수가 중요해요 너 몇 등 했어 그래서? 저 3등 난 꽤 높았어 그니까 아 잠깐만 3위 하셨다고요? 뻥이에요 뻥이에요 뻥이라고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어의 3위가 없어요? 이대휘 님 걔가 3위를 했어? 주제에? 카메라에 있어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나 이대휘 너무 싫어 이런 말 편집해주세요 이대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멤버 중에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때 우리 안에서도 얘기가 많았어 얘가 왜 나왔어? 그럼 프로듀서 나왔을 때 순위권에 들었어요 좀? 101등도 순위권이거든요 그래 101등까지 순위인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거는 정확히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럼 뭘 정확히 해주는 거야 그럼? 그럼 뭘 정확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왜냐면 제가 저번에 형 나오신 걸 봤는데 형 오디션 프로그램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박우진이 많으시고 옹성훈이 많으시고 김재환이 많으시고 김재환이 많으시고 자 그렇죠 이대휘 님 많으시고요 잠깐만 목소리가 굉장히 말이 빠르고 재밌는 걸 보아하니 재밌는 거 싫어합니다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형 정말 힌트 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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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에요 4명인 거 알았어요 나 4명인 거 알아 여러분들은 지금 맞추고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가 놀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 근데 약간 재밌어요 지금 너무 즐거.. 형 너무 감사해요 형이 저희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언제 언급했다는 거야? AB6 IX 트레이 골든차일드 AB6 AB6 CIX AB6 CIX CIX 어 CIX 내가 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4 4 3 2 1 땡땡땡 정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몰라 그냥 가야 돼 그냥 이렇게 할래 어 글자 수는 맞는 거 같은데? 몰라 나 진짜 모르겠어 공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 뭐 어떻게 해 뭐 하나 둘 셋 아 오 아닙니다 저희는 CIX입니다 인엑스 인엑스 안녕하세요 CIX입니다 돌아봐주세요 안녕하세요 AB6 AB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엄청 많이 얘기했지 않는데?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입니다 맞히셨어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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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돌자마자 진짜로 눈물이 날 뻔했어 왜 왜 왜 내가 이거 못 맞추다니 팝콘에서도 계속 언급해 주셔서 맞아 맞히실 줄 알았어 당연히 맞히실 줄 알았어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너무 제대로 안 해줬어 맞아요 직굳게 했어 형이 그 눈치가 엄청 빠르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직굳게 방어적으로 가자 했습니다 그럼 곡 컴백이신 건가요 여러분들? 네 1월 22일에 1월 22일 그램미라는 곡으로 아마 이게 나왔을 때는 이미 다 나왔겠죠 꼭 지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두 분도 꼭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해 주세요 그램부요? 그램미 이것도 약간 사비 느낌으로 어 좋아요 오케이 준비 됐어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처음이에요 지금 부르는 게 바깥 공간에서 처음 불러요 바깥 공간에서 처음 불러요 바깥 공간에서 처음 불러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 번 형 파트 부르는 게 다시 한 번 더 grab me say you need me there for you 네 you and I never leave you alone 난 떨어지라도 그게 소리쳐 나의 전부 나의 전부 is you 나 없는 세상 is so crazy I can't live without you so grab me stronger 처음 해보는 그런 콘텐츠여서 어떨까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기회가 된다면 또 나중에 얼굴 비춰로 나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grab me stronger 이렇게 딱 하고 안녕 하면 되겠다 네 하나 둘 grab me stronger 안녕 grab me stronger 안녕 안녕 so grab me stronger